대전 유성구 도안 휴먼시아 사단지가 2017년 저탄소 친환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아파트로 선정되는데요. 박순복 소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안 휴먼시아 사단지 아파트,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도안 휴먼시아 사단지 아파트는 2010년 11월 준공한 1216세대의 LH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민 절반 이상이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세대이고 이외에 어르신 세대와 젊은 부부 세대로 구생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대표회의와 노인의 주구봉사단체인 도안꿈살림봉사회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소통이 단절되기 쉬운 아파트 주거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향기 나는 녹색 아파트를 만들자라는 모토로 2014년부터 입주민이 함께 어울리면서 에너지 절약과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저탄소 친환경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아파트로 선정되시기까지 많은 활동을 하셨을 텐데요. 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안내하여 현재 입주민 86%인 1042세대가 동참하고 있으며 승용차 유일제 참여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공용부의 등기구를 고효율 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공용부 격등제 실시, 외기보상을 통한 난방과 급탕 온도 조절, 매월 말일은 소등의 날로 정하여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하기 활동 등을 통해 전년 대비 3%의 전기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으므로 세대에서 효용이 다한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장난감 등 물품과 의류를 필요한 세대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 아나바다 센터를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야외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단지 내 어린이들도 참여하여 자원 재활용과 경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통해 총 5회의 아나바다 장터를 단지 내에서 운영하여 우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입주민들에게 천연비누 만들기, EM 활용 세대 만들기, 천연벌레트지제 만들기 강제를 열어 친환경 녹색 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노력 또한 많았을 텐데요. 입주민들의 동참에 대해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상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의견을 주시는 동 대표님들과 녹색 생활 강제에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주는 꾸러기 어린이들과 단지 내 빈번한 크고 작은 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번거로우실 텐데도 항상 협조해 주시고 오히려 수고한다고 힘을 주시는 많은 주민들이 계셔서 우리 도안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가 사람 사는 향기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안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의 박순복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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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